안녕하세요 주부들의 아이돌 도내학자 홍양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봇 중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로봇 기억나시나요 그거 기억나면 나오고 같은 또래에요 그거 기억하면 안되시고요 그 뒤에 나온 로봇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마징과 제트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당시 로봇은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 있죠 이 로봇은 저희 희망이었었는데 이때는 말이 로봇이지 실제로는 이 로봇 안에 뒤에 뚜껑이 있어서 영이와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은 로봇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감성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게 7080 로봇입니다 그러면 현대 로봇은 로봇 전에 보니까 얼마나 로봇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지 정말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예쁜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모아서 로봇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가 보는데 이 로봇이 로봇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잔소리도 안 하는 이런 로봇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로봇은 사람의 뇌 중에서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의 뇌를 아주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사람 뇌 중에서 좌우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좌측 뇌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핸드폰 번호를 딱 두 개 외웁니다 내 거하고 우리 집사람 거 우리 아내 거하고 두 개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뇌 박사가 왜 핸드폰을 두 개밖에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라는 거죠 굳이 내가 거기다가 시간 쓸 일이 없죠 핸드폰 안에 수백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없을 때만 해도 저가요? 많이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수첩 하나를 다 외웠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핸드폰을 외우는 걸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어 단어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뇌 중에서 좌우뇌는 압축해서 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서론에 끊으냐면 요즘 어머님들이 4차원 혁명 시대에 과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라고 많이 고민하시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 로봇 같은 사람 단어 많이 외우고 수학 공식 많이 풀고 하여튼 많이 외우는 사람 그 대신 우뇌는 없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우뇌가 뭐예요? 우리가 우뇌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이게 사실은 방송용어 아닌데 싸가지라는 거 있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공부만 잘하면 이게 없어도 그렇죠? 이게 없어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공부만 잘하면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누가? 로봇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로봇이 흉내 못내는 바로 이쪽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럼 이쪽 일이 뭐냐는 거죠 우뇌죠 자 그럼 우뇌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구소련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얘가 들기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들깨물이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구조 당시에 보니까 얘가 밥을 먹고 있는데 뭐처럼 먹었을까요? 들깨처럼 말은요 행동은요 사람인데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처럼 늑대하고 살면 늑대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밥 먹고 말하는 개가 있든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개하고 다른 게 늑대하고 다른 게 원숭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모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사람의 뇌는 만들어져서 나오질 않고 모든 동물은 85%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는요 원숭이는요 3개월만 지나면 뇌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어미 뚝뼈도 혼자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뇌가 100주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최소한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면 개로 말하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누구하고 태어났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요 3개월이면 어미 뚝뼈도 혼자 살잖아요 뇌발달이 이미 끝나죠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늑대인지 갠인지 고양인지 호랑인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얘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닐지를 알아보려면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봐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들깨하고 살았어요 그럼 들깨가 얘 보고 너희로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라고 언어 교육 시켰을까요 너희로와 나처럼 지서라고 밥상머리 교육이나 언어 교육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개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하고 먹고 가치관과 철학을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개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내가 사람이 내 아이를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10년 15년을 키웠는데도 버릇도 하나 없어요 버릇 있는 애도 하나 못 만드는데 어떻게 개는 사람을 개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시각유론 한 살짜리 두 살짜리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어요 그럼 한국말 하죠 그런데 얘를 1년 동안 그냥 미국에다 데려다 놓고 1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 영어 할까요 한국말 할까요 그렇죠 안 가르쳤잖아요 다시 얘를 1년 동안 일본어로 보냈어요 1년 뒤에 가봤어요 영어 할까요 이러할까요 다시 1년 동안 개하고 살았어요 가봤어요 뭐처럼 말할까요 개처럼 사람은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찍히느냐 이 시각유론에 의해서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비싼 교재나 교구로 만들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부부들이요 다퉈요 안 다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이야 다투는데 그러면서 아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집가면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나처럼 살아요 왜 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나요 옆집 아줌마를 보고 있나요 개하고 살던 애가 양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최소한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찍혀야 되죠 그래야 얘는 나중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을 찍혀 안 찍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다만 싸우는 모습을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밖에 나가세요 그리고 밖에 가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어떻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지혜로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있죠 타면 아이와 타면요 열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오르고 계세요 저 뒤에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요 그 다음 날 또 탔어요 또 눌러요 엄마 왜 오르고 계세요 저 뒤에 누구 오나 봐 엄마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배 아픈데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돼 기다려 이렇게 3개월 안 하면 정말 사람의 뇌는 신기하게 뇌가 바뀌어요 사람의 뇌는요 100일이면 바뀌어요 100일만 지나면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100% 따라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열리면 지가 뛰어 들어가서요 지가 열림 누르고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이번에는 애 없이 나 혼자 탔어요 나 혼자 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막 뛰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침 빨리 눌러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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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내 인간성은 다침이에요 근데 애만 있으면 어떻게 위선적으로 열림을 눌러요 그럼 애는 다침으로 클까요 열림으로 클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애가 보고 있을 때는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머릿속에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앞으로 살아가는 4차원 혁명 시대는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발붙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로봇이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차원 혁명 시대는 융합 좌뇌와 운행하고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코딩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코딩의 의무 교육으로 들어간다 엄마들이 도대체 코딩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잖아요 코드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유래인데요 이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집어넣고 빼는 것만 했잖아요 입력 입출력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대는 앞으로 불과 10년 뒤에는 내가 입력해놓으면 이거대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력해야 되죠 근데 이걸 내가 말이나 글을 쓸 수 없어서 컴퓨터가 원하는 글을 쓰는 거 이걸 코딩해요 그러면 엄마한테는 엄마 밥 줘 그럼 사람은요 알아서 엄마 밥 줘 그랬다고 밥만 주나요 뭐도 줘요 보너스로 반찬도 주고 다 수저분도 갖고 국도 주잖아요 근데 로봇한테 밥 줘 그러면 뭐만 줄까요 밥만 그래서 이 코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나 글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람한테는 밥 줘 그러면 되지만 로봇은 시킨 말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글 쓸 수 있는 애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코딩은 저절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먼저 기계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내가 융합이 되는 건데 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 이런 날이 있어요? 이놈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둬라 하냐 이를 부두둑 깔고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 자기 얼굴을 자기 눈을 거울로 봤나요? 한번 봐요 남편이 왜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못 봐? 나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인간은요 뇌가 나만 못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눈은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점 바로 보여요 여러분 남편 보면 문제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 보자마자 잔소리가 나와요? 칭찬이 나와 왜? 문제점이 보여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봐요 그래서 다 보세요 여러분 거울로 자기 얼굴 30분 쳐다봐요 자기 인간성 보이나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은 쓸만해 자기는 쓸만하다고 그래요 남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아내인지 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엄마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도록 인간성이 좋은 아이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위기하이기로 만들고 있는지 아이만 보이니까 문제점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라는 거죠 흔히 우리들 중에서 더 쉽게 이해를 시킬게요 우리 중에서 이 중에서 정말 우리 흔히 아까도 말했지만 버릇 없는 사람 네 가지 없는 사람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옆 사람 보지 마 여기 아니니까 딴 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버릇 없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 나 싸가지 없어 너 어쩌면 좋아 이러고 다니면 고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건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에 혹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혹시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혹시 나만 왕따당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아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나를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은 내가 보는 거예요? 가족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보세요 아침에 예쁘게 하고 나왔죠?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많이 봤어요? 남의 얼굴을 많이 봤어요? 남의 얼굴을 자기 얼굴 안 봤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이 내 게 아니면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매번 몰래카메라가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나아요? 생각이 나요? 행동이 나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찍고 있는 신랑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집에 가면 혹은 시청자들도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에 물어보면 돼요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말해줘 봐 이렇게 해요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럼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두 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고마워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문제점을 CCTV도 아니고 남편이 가르쳐줬잖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됐어 그만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그랬지? 이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요 다 맞는 소리인데 남편이 알았어 그래 너나 잘해 그래요 바로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무슨 말하면 여보 알았어 고칠게 그래 너나 잘해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부부는 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걔가요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면 얘도 꼬리를 쳐요 근데 얘가 대들으려고 싸우려고 꼬리를 들면 얘도 같이 들어요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부인이 당신 이런 것 좀 고쳐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 알았어 고칠게 그러죠 이거는요 작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당신 이거 고쳐 그러면은 나는 뒤에서 뇌가 그럼 너는 이걸 찾는 거예요 너는 이게 인간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입에서 뭐를 끊으면 성공한다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 인간 내가 아주 매일 잔소리할 거야 이러면서 결혼했어요 사랑만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잔소리라고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요 점점점점 그게 꽃이에요 꽃이 많아져요 아마 여러 번 뇌를 찍어보면 아마 거의 화원 수준일 거예요 화원 수준 꽃이 그러면 그걸 습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은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 안쓰럽죠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뭐를 해요 생각 생각 근데 막상 남편을 보면 이 인간이 나와 생각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뇌가 달라지는 뇌 이거를 같이 묶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아까 좌뇌는 로봇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논리적인 거는 로봇이 더 잘해요 근데 여기다 창의성인 거는 로봇이 못해요 그래서 창조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걸 운해 그래요 그러면 운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혹시 운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운해 EQ CQ 들어봤죠 이게 한국말이야 미국말이야 그래도 어려워요 그걸 제가 한국말 딱 풀어줄게요 운해는 기능과 성격이 합치면 운해예요 기능은 다시 소근육, 대근육으로 나눠요 소근육은 뭐예요? 오리고 찍고 붙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근육은 뭐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운해적인 사람이 예술일,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걸 운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해요? 그렇죠? 주변에요 뜨개질 잘하는 아줌마가 인기가 좋아요 식당 가면 바깥 빨리 내는 아줌마가 인기가 좋아요 누가 인기가 좋아? 그렇죠? 바깥 빨리 내는 아줌마 이게 성격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운해예요 운해는 이 성격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눈치 그래요 그래서 운해는요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근데 좌뇌가 높은 애들은요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게임하면 이겨야 되고 엄마한테 이겨야 되고 친구도 다 이겨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져줘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애들은 아 엄마가 져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자리색인 줄 알아요 왜?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 마음을 못 읽어요 이게 로봇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럼 운해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이게 눈치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눈치를 비싼 장난감이나 비싼 교재 시리즈로 책을 사서 읽혀야만 EQ나 CQ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운해는 눈치는요 정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야 커피 한 잔 하자 하고 여기서 커피 한 잔씩 자판기에서 빼먹어요 그런데 이 친구 혼자만 5천 원짜리 비싼 커피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커피 수준에 안 맞아 자 이렇게 혼자 먹고 서 있어 쟤 미워 안 미워? 얘는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왜 나만 미워해? 니네들이 내가 커피 사 먹는데 돈 도와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얘는 사람이 사람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로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아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람 중에서 맞을 짓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해가 없는 애는 맞을 짓 해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어요? 좌뇌가 높은 애들은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그 애 한 대 맞아요 얘가 그 애 한 대 맞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어떻게 어머니가 바깥에도 기분 나빠 들어오잖아요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는 애 얘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을 짓을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눈치라는 거예요 이 눈치는요 사람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죠 좌뇌 나만 1등해야 되고 나만이라는 애는 고지식하잖아요 어떻게 융통성이 나와요? 그 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융합해요 어떻게? 좌우뇌가 융합이 돼야만 창조와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좌뇌만 높아도 이 시대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아이들도 물론 필요해요 이런 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가 있어요 집단이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회계사나 법을 다루는 이런 분들은 정적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불과 10%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 운해라는 게 더 필요한 건데 운해는 사람의 눈을 봐서 마음을 읽는다 그러면 형제가 한 명인 집안과 네 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다시 말해서 눈치는 뭐 할 때 좋아진다? 사람의 눈을 볼 때 비싼 장난감이나 비싼 책을 많이 읽을 때가 아니라 형제가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일 때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형제가 만화에 적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오늘 집에 가서 쌍둥이 만드세요 그러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보다는 셋이 편하다라고는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어디 저널에 올려준 적이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하나보다는 셋이 훨씬 키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낳는 건 힘들지만 키우는 건 훨씬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예요 눈치는 사람의 눈을 볼 때 어머니가 아이와 소통할 때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뇌공식이에요 뇌공식은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이게 서열이 깨집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의 첫 번째는 서열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불러요? 즉 집에서 누가 머슴이냐는 거예요 누가 상전이에요? 자 주인이 머슴을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육대 독자들 혹시 기억하세요? 한 명인 아이 얘가 엄마 부르면 온 식구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얘를 봤잖아요 이런 거와 얘가 나를 보는 거와는 똑같이 보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얘를 봐주면 이 아이는 다 나만 보죠? 그래서 서열이 없어요 지가 서열이 1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그렇게 온 식구가 잘해줬는데 집안 말아먹어 안 말아먹어? 말아먹어요 이 공식을 엄마들이 모르니까 요즘 엄마들이 애 키우는 모습을 보면 육대 독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애가 집안 다 말아먹어요 얘가 어른 돼가지고 엄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불러 영철아 불러 왜요 어머니? 이거 해 저거 해 계속 시켜요 계속 불러서 시키면 한 3개월만 지나 보세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애들한테도 야 내가 뭐 도와줄까? 사람의 뇌는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꿀 생각 않고 뭐라고 그래요? 지협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정말 좌우뇌라는 게 맞아야 되느냐 좌뇌가 높은 사람과 운해가 높은 사람은 벌써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성격이라 하는데 저희는 선호도라고 그래요 뇌의 선호도 좌뇌가 높은 사람들은요 백가방 열어보세요 전 안 열어봐도 알아요 지금 여기 호주머니예요 벌써 나는 2만 원 있고요 카드가 어디 어디 회사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좌뇌예요 운해적인 사람은요 뭐 찾을 때마다 백을 뒤집어 쏟아야 돼요 이거 운해예요 집에 가보면 언제 가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 사람은 좌뇌예요 운해는요 언제 가든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잘 찾아와요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제가 집안에 강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끝나고 박사님 저는 무슨 뇌예요 왜요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고 잘 찾지도 못해요 이런 뇌는 무슨 뇌예요 그거는 정신 나갔네요 물어보지 마 좌 안에는 총무 부문요 명확해요 운해는 총무 부문 내동 꼴어박아요 자 이제 좌운에 대충 나왔나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난 좀 좌 안에 갖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럼 나는 아니죠 운해 갖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그럼 내가 좌내야 나는 반듯해야 되고 뭐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술 더 떠요 우리 남편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직 갖고 와서 조물이 통해 다 금거 당신 이번 주에 간장 역과 있어라 이러고 다녀 자 이렇게 만났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이게요 가장 환상적인 부부예요 부부는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그렇죠 이 부부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세 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서 딱딱 재면서 개요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수건 일곱 장 개고 앉아 있어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근데 왜 안 되냐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모든 인간의 본능이 뭐냐 나보다는 낳은 아이를 이 땅에 만들고 싶은 거 맞죠 근데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나 사람도 아닌 게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닌 게 그래서 우리는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선호도가 전혀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약 연애할 때가 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요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좀 못 쓰면 잘 쓰는 사람 좀 부지런하면 게으르고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말르면 찌국찌 좀 크면 작은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봐요 우리 신랑 얼마나 멋있었나 그렇죠? 인상 쓸 거 없어 아니면 말고 넘어가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그래도 꽤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있던 것 같은 사람만 대답해 있었죠? 그중에서 지금 이 신랑은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 신랑은 학벌이 없어 그럼 학벌이 없으면 직장이나 좋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없네 그러면 집안이 좋냐? 이거 집안도 안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안 좋아 이 남자가 결혼해야 해? 저 남자는 어떤 여자가 봐도 결혼 안 하겠다 시집 안 가죠? 내가 안 가주면 저 남자는 장가 못 가겠다 할 수 없이 가줘야지 라고 가준 거냐 이 남자 정도는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해는 거냐 전자야 후자야 그렇죠? 이 남자 정도는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결혼한 거 맞아요? 확실해요? 지금 생각해 봐 눈 감고 찍어도 그 놈보다 낫놈 찍었어 아니에요? 부부는 맞는다 안 맞는다? 부부는 맞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부는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반으로 오려야 맞죠 사과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씩 오려야 되죠?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할까 자신의 반을 오려내는 것만큼의 아픔을 통해서 맞춰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맞춰야 되냐고요? 그래야 그 집에서 위대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권력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만 뭐가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되면 눈 감고 죽어요? 이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좌뇌와 우뇌가 만나서 좌우뇌가 딱 맞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결혼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좌뇌만 높은 사람만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좌우뇌가 융합이 돼서 여기서 창조와 창의와 인성이 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발붙이 힘든 세상이 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호도라는 거는 좌우뇌에서 아이 켜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호도는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지금까지 핸드폰이 없어요 왜? 나 핸드폰 별로 안 좋아 머리 말아서 선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선물로 핸드폰을 사줬어요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네요 3개월 지나니까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고 있어 선호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이렇게요 그럼 누가 공부 잘하냐? 공부하고 친한 애가 선호도가 있는 애가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가 아니라 그럼 누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머리 좋은 애가 리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모든 모임을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까지 있는 사람 중에 리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선호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선호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에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호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끌어안아줘라 제가 이렇게 엄마들 교육할 때 지시를 해요 그 엄마들이 저녁에 가서 남편을 끌어안으려고 보니까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마음이 떴다 이거예요 마음이 뜬 거예요 내가 지금 옆집 아저씨 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 안으라고 그랬어요 옆집 아저씨를 안을 때 어색하다 이건 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안 돼 어색하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사니까 함께 잠을 자니까 나는 통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안 와보니까 어색해 이건 마음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루와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다 10분도 대화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냐? 이미 떴다는 거예요 이미 떠 있어요 이게 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선호도는 결혼할 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살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ing예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호도를 맞춰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선호도, 뇌 선호동에서 첫 번째는 좌뇌 선호도냐, 오뇌 선호도냐 이걸 훈련을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닫혀있는 뇌를 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 보면 이마 쪽에 말하는 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브로카 영역 그래요 그다음에 조금 뒤에는 생각하는 뇌가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하고 생각하는 부위가 다른데 만약에 어떤 아이를 검사했더니 생각하는 뇌를 검사했더니 100점 만점에 90점이야 생각하는 영역이 높아요? 낮아요? 그런데 말하는 뇌는 95점이야 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평생 입만 살았다고 그래요 얘는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생각 없이 말해요 그런데 뇌를 검사해보니까 생각이 90점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 없이라는 말을 쓰느냐?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언어가 열리니까 생각이 닫혀서 그래요 이렇게 선호도가 공부 쪽으로 가면 노는 건 다치겠죠 노는 쪽으로 가면 공부는 다치겠죠 그렇죠? 이 선호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뇌 중에서는 생각하는 뇌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중에서 어떤 아이냐? 우리 애는 입만 살았다? 그럼 어떤 애가 돼요? 듣는 뇌가 약하죠 그래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뇌가 다쳐요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지우기다 구멍 3개씩 뚫어오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다리 떨고 손 떨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듣는 뇌가 없어서요 5학년짜리가 일기를 쓰는데요 글씨가 막 날아가요 읽을 수가 없어 글씨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일기 잘 써 2만 원 줄게 엄청 잘 써요 너무 잘 쓴 거야 얘는 잘 쓰는 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왜 안에 선호도가 닫힌 거예요 그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예 글씨를 못 쓴다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데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머리는 좋은데 인간관계 안 좋다? 왜? 선호도가 안 좋아서요 이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뇌교육 그런데 우리는 까딱하면 IQ를 바꾸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호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가 약한 애들은 생각보다 그러면 언어가 약하다? 책을 건성으로 읽죠 4학년만 넘어가면 거짓말처럼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가 떨어지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남의 말을 잘 못 듣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게 소통이에요 말하고 듣고 정확하게 말하고 듣고 이게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해 아우 쟤는 무식해 그러잖아요 글을 읽고 무슨 글인지 이해를 못하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국어는 사람과의 소통, 글과의 소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기본이 잘 되면 코딩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본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앞으로 있을 문제들은 걱정이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데 즉 우리가 모국어가 잘 되는 한국말을 아주 똑스리나게 발음도 좋고 하는 애들은요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한국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만 충실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공부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함부로 공부를 가르치면 공부하고 안 친하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박사님 저학년 때는 제가 공부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가르치세요 그 대신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박사님 그러면 4분이에요 그럼 4분만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학년 때는요 들어가서 책 읽어 그렇게 왜? 보면 막 화나잖아요 틀리니까 반복해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책 읽어 하면 화도 안 나죠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책 읽어 그러는 거고요 그 대신 4학년부터는요 반드시 엄마가 들어가든 불러내야 돼요 왜? 4학년부터는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은 1학년부터 가르치고 틀리면 소리 질러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 책 읽히고요 4학년부터는 문제지를 봐도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요 어려워 그래도 화도 안 나 얼마나 좋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약한 애들은 첫째 설득력이 떨어져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책하고 안 친해요 그 선호도를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공부하자 하면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 이렇게 공부만 하자 하면 뇌가 도망가라고 그래요 엄마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만 하자 하면 10분도 못 앉아 있고 물 먹고 싶고 화장실 하고 싶으면 뇌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 안 한다? 아니요 공부만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운해는 성격과 기능이 운해라고 그랬잖아요 운해는 3요소가 있어요 뇌를 검사해 보면 딱 전에 선호도를 검사하는 비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방송도 계속 하는 건데요 이 비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뇌를 종합적으로 선호도를 검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호도를 딱 보면 얘는 성격의 3요소가 뭐가 안 맞다가 나와요 3요소 중에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낮으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끈기가 없죠 여러분 눈물 많은 건 괜찮은데요 눈물 많은 애들이 독해 안 독해? 공부도 누가 잘해? 독한 놈이 그러면 공부 안 되면 조리 가르쳐 조리 누가 잘해? 독한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마음 여린 거 그냥 놔두지 말고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뇌에서 끈기요 두 번째 PQ라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은 뭐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 3세가 되면 스스로 챙겨서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밥도 스스로 먹고 머리도 스스로 빚고 가방도 스스로 사고 옷도 어떤 옷을 입을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챙겨서 유치원을 보내요 그럼 열정은 어떻게 생기냐? 저범질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3살짜리가 계속 이게 기능이에요 그런데 기능은 하다 보면 늘어요 어느 날 김치 하나 이렇게 집었어 엄마 나진 바 김치 하나 집었어요 이게 열정 한 방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양말 네가 신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엄마 나진 바 양말 신었어 이게 한 방울 이렇게 한 방울씩 모아져서 얘가 13살이 되면 평생 끈기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 챙겨주고 이런 계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학교 가면 말로 챙겨 일기 써라 숙제해라 다 챙겨 얘는 나중에 보세요 13살 돼서 네가 알아서 해 열정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정 끈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카리스마 지수 떠받드는 거예요 신처럼 떠받더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떠받더라 그게 약하면 야 내가 반장할게 애들 야 쟤 시키지 마 그게 왕따예요 이게 약한 애들은 기가 약하다 그래요 어떤 애가 기가 약하냐 특징이 있죠 엄마가 성격이 욱하든지 아니면 계속 잔소리하든지 그러면 다 기가 죽죠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그래 너 이렇게 기가 약하니 집에서 막 이렇게 호랑이니 안 되겠다 태권도나 가야지 웅변이나 보내야 되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먼저 죽인 사람이 기는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어머님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어서 끔찍해 아이는 이뻐하는데 화가 나면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월 안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속상하죠 밥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화장실 가면 30분씩 안 나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선호도를 찾아서 우리 애는 어디가 약한지를 찾아서 고쳐주는 것 이게 뇌교육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운해는 뭘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노래도 있죠 당신은 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쁘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서 아침에 30분씩 거울 앞에 앉아있죠 그래도 자신 없으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멋있다 소리 못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군대에게만 나오면 3시간씩 뻥쳐요 근데 가봐 셋 다 다 방위 출시냐 왜 그래요? 와 너 대단하다 못 들으면 죽어요 아이들은요 관심 못 받으면 죽어요 근데 어른은 엄마는 관심 받으려고 화장을 해요 남자는 뻥을 쳐요 애들은 미운 짓을 해요 자 관심 받고 싶으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왜 미운 짓 하냐고 계속 혼을 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관심 받고 싶어서 미운 짓을 하는데 엄마는 미운 짓 한다고 혼을 내니 아이가 얼마나 삐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미운 짓을 해요 관심 받고 싶으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가 하루에 엄마가 30분을 화장했다 하루에 30분 아이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 길에 아이가 올바로 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일기를 써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냐 칭찬을 많이 했냐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얘는 잘 크는 거예요 저는 엄마들을 시리즈로 쭉 교육 끌어갈 때 일기장을 줘요 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어제 써보니까 반성문 오늘도 반성문 그럼 그 집에서 반드시 낼 문제가 되죠 결국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반성문이 어느 날 바뀌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바꾸는 게 잔소리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이렇게 줍니다 2주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2주 동안 잔소리 했다 했다 써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는요 일기장 안 봐도 알아요 엄마 얼굴만 보면 잔소리 하셨죠 안 했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2주 동안 잔소리 애하고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2주만 지나면 눈이 따끈해 갖고 와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잔소리 안 하셨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엄마들은요 2주만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미쳐요 그러면 내가 잔소리 안 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면 거꾸로 애는 위대한 아이가 되죠 그러나 내가 화를 내면 결국 애는 죽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관심을 안 주면 그 다음 하는 짓이 미운 짓인데 그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옆집에 새댁이 와서 어머 세상에 우리 남편은요 바보같이 망치지도 못해갖고 지난주에 찍은 가죽사진이 아직도 그냥 땅바닥에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가요 우리 남편 못 들은 척하고 따라가요 망치 들고 당신 어디 가? 내가 한 망치질 하지 이러고 따라가요 미워 안 미워? 미워요 그럼 뭐라 그래? 니네 집이랑 이렇게 박어라 니네 가족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박어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미운 게 뭔지 아세요? 옆집 가서 망치질 할 때 몰래 가봤어 정성껏 박어 대충 박어 지네 집에서는 그거 봐요 얼마나 밉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아이를 움직이는 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현상이에요 옆집에 가봤더니 우리 남편이 망치질 할 때 혼자 박는 줄 알았더니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칭찬해 안 해? 그 칭찬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망치질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모르게 나면 밉지는 않지 결국 우리 남편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옆에는 빼고 남편만 보고 아이만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옆집 새댁이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해 줘요 아니 옆집 아저씨가 막 내가 힘들 때 그러면 칭찬해 안 해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남자하고 손이 예뻐요 자상해요 이 남자가 힘이 나왔나 아주머니 다 가져오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하면 뭐라고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어떤 엄마는 협박도 해요 이왕 하는 거 내 손 두 번 가지 않게라 막 협박을 해요 이 협박 때문에 들으면서 열심히 할 남자 있나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 돌려주면 칭찬해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이 남자가 막 땀을 뻘뻘뻘 흘려요 물수건 줘 안 줘? 그런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딱 뭐라고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우리 남편 음료수 줘요? 우리 남편 땀 흘리면 물수건 주나요? 땀만 흘려봐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을 누구 대하더만 하면 된다?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저씨만큼만 대하면 돼요 어떤 세상의 남자가 한 달 내동 걸어다 몽창 나갔다 주는 남자가 우리 신랑 말고 또 있나요? 또 있다면 불류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누구 대하더만 하면 된다? 옆집에 가르치는 것처럼 만요 옆집에 가르치면서 두드려 패고 소리 지르는 엄마 있어요? 이따 우울증 중증 환자죠 그런데 자기 아이는 몰르면 두드려 패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울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이리 와 엄마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이러고 물어봐요 두드려 패 놓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먼저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즉 전체적으로 집안이 좋아야지 공부만 잘하는 놈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으려면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은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엄마 아빠가 10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하냐 그러니까 애도 친구하고 놀다가 됐다 너하고 안 놀아 이러고 말이죠 얘가 어디서 배우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엄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은 돈이나 벌어 애는 내가 키울게 이러고 잘 키운 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서열도 함께 정하는 거고요 뭐든지 함께 해나가는 그 함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함께를 놓쳐요 여자들은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죠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난 남편의 목을 끌어낸 것은 남편한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집에 서열이 1등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뭐 걸렸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남편이 우리 집에 서열에 대해 1등야라고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죠 여자는 그래서 안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해 해는요 비추는 거예요 구름 껴 있으면 풀도 다 죽어요 여러분 아이가 2% 부족하죠? 비추세요 그 아이가 밖에 나와서 당당한 1%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2% 부족해요 비추세요 당신 최고야 난 당신 믿어 이 남편 남들 다 잘려도 회사도 안 잘려요 그 대신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이를 비추는 엄마는 속이 시커메게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속이 시커메게 탄 그래서 어머니를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위대하다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그러죠? 왜? 그런 인내와 고초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여자의 뇌에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